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구요, 8마리 강아지들이 고민상담을 해주는 컨셉입니다. 이 8마리 강아지들이 전문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맞게 고민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고, 지금 웹툰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구요. 지금 이쪽 부스에는 직접 부스를 상담서로 아예 꾸린거에요. 강아지들이 고민상담. 지금 가운데 여기가 원래 있는 방석에 앉아서 고민상담을 받고 그런 컨셉으로 아예 부스를 꾸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지금 뭐 다양하게 좀 개들 시선으로 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개 용어 사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개 관련된? 이렇게 개자가 들어간 다양한 단어들을 재밌게 설명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구요. 다양하게 콘텐츠를 좀 개발을 준비했어요. 아 이게 이제 웹툰으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이게 다 준비해지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애니메이션하고 상품, 제품하고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피규어는 쿠션같은걸로 준비중이거든요. 감사합니다.